인사동 아름다운 동행전 인사동 아르페어 대회장 송배석 인사동 아르페어 운영위원장 김용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예술인사 정흥수 귀하께서는 피곤한 재능과 예술정신으로 늘 아름다운 시를 암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에 2016년 인사동 아름다운 동행전에서 위하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수여하 2016년 6월 15일 인사동 아르페어 대회장 송대석 인사동 아르페어 운영위원장 김용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드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푸른남 선생님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예술인사 박춘자 귀하께서는 타고난 재능과 예술정신으로 미술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2016년 인사동 아름다운 동행전에서 위하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수여하 2016년 6월 15일 인사동 아르페어 대회장 송대석 인사동 아르페어 운영위원장 김용모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굉장히 기합별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올해의 작가상 김명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인사동 아르페어 참여작가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주현 선생님 이승교 선생님 김명희 선생님 박세로노 선생님 서기범 선생님 박세로노 선생님 정현수 선생님 박세로노 선생님 민재홍 선생님 이성욱 선생님 정혜인 선생님은 지금 다른 데 막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140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많이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빈 목무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히비안을 훌륭한 작가 제주가 있고 웃기가 있는 훌륭한 작가를 발굴해서 오늘 오늘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일족에 할 수 있는 좋은 좋은 우리 작품군 작품의 신문을 발굴해서 우리의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동행전 인사동 아트페어와 공부하고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축하합니다. 위하여! 위하여! 그래서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